마태복음 22장 1절로서 14절 말씀 중에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14절 한절만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죠. 청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차이점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깊이 있게 은혜가 임한 것은 택한 자입니다. 거기에는 불가학력적인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광연 생활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광연 생활을 안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불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처음부터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나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난한 땅을 40년 동안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리조나에서 한 6년을 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덥긴 한데 에리조나가 조금 더 덥더라고요. 이 사막의 특징은 뜨겁습니다.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한 사람도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또 밤에는 엄청 추운데 한 사람도 추워서 얼어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 현장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은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갈증나서 죽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두 사람만 빼고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영적인 거 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금을 몰라서 몰라서라기보다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대학생들 중에서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가고 있는데 가난한 땅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세요. 나는 보금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인가? 이거 없어서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매매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전정태에 가서 의미없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금을 안 믿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에 실패했다는 것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가난한 땅 광야에서 계속 뭘 하냐면 하나님이 예배 드릴 것을 계속 말해줬어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계속 설명했어요. 성막, 회막, 장막을 계속 설명했어요. 또한 일곱 가지 절개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을 계속 알려줬어요. 이게 바로 예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했는데 세계를 종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에 먼저 익숙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찬양 잘하고 예배 드리는 순서 잘 기억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피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이 이해되어 줘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걸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곳이 광해예요. 그런데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삼고 고통으로 삼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 영적인 것을 안 믿어요. 절대 보금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속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복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약의 광해에서는 무슨 그리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고 보금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문제 바로 그리스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광해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 사세요. 언약 중심으로 사세요. 그게 다예요.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답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회장 맡았고 부회장 맡았고 또 총무 맡았고 회계 맡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거나 부담 갖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면 무엇을 할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학부가 굉장한 부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임원들이 영적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온 대학 학생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또 학년별로 팀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팀 리더가 잘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예배를 잘 들이세요. 말씀을 머리에 담지 말고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에게 그게 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답이 팀원들에게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안 되면 말씀하고 내가 지금 안 맞다는 거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고 안 맞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길 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에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요일 들여지는 예배 그리고 대학부 예배 현장 예배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말씀을 잘 갖고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바로 택함의 이분자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택함의 이분자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대학의 현장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이분자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택함을 이분자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천국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천국 가는 길이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이 다른 거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유일한 길 참선지자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로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 소유 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응답받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치유받는 길이라니까요. 저 여러분은 굉장히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말씀하고 내가 안 맞아.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말씀을 듣고 기도가 안 돼. 그게 치유받을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치유가 되어서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가 되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뻐지고 행복해져요. 그게 바로 치유가 되어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이미 가지고 누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청암받은 자와 택한 받은 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6절 14절 쭉 얘기했죠. 임금님이 천국에 잔치를 벌렸는데 그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암을 받은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곳에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날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영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보다 복음을 더 잘 알아요. 사탄은 여러분보다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딱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축복 받는 지 사탄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생명 걸고 여러분을 복음을 모르게 하고 구원을 모르게 하고 기도 모르게 전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게 하는 건 할 수 없으니까 대충 알게 하고 가짜로 알게 하고 틀리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그리스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결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혜가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총명이 회복돼요. 여러분이 경제가 회복돼요. 그렇다면 지금 묶여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이 많구나. 그럼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구원을 의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를 고민해야 되겠다. 사단이 절대로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라 라고 말 안 해도 이거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결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학교를 책임지고 미래 교육을 책임질 대학생들 입니다. 여러분들이 5년 10년 지도자가 될 사람들 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딱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계획된 겁니다. 영원 전부터 기록된 거예요.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의 받을 응답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헌신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또 작은 수고 이게 작은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큰 믿음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타낼 필요 없어요. 겸손하게 순종하세요. 이 작은 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장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세요. 안 받으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못 전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이에요. 잘 받았다.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 주권이에요. 이것을 믿고 전도하면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가장 평안합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쪽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확인해야 돼요. 특히 어디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안 쓰면 자꾸 다른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긴 거 아닌 것만 헷갈려요. 그리스도 전하세요. 저도 직장에서 어떤 청년에게 그리스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를 듣는 태도와 생각이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리스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말해줬어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그거 보세요. 사람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이 예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전달하세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전도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을 전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면 기억하세요. 먼저 영적 전쟁의 최고의 복음을 누리세요. 매일 복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전달하세요. 이것이 바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하려고 하는데 누리면 안 돼? 전쟁 누림의 기초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고백과 누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뭐가 되냐면 각인이 되어버려요. 너무나 자신있게 각인이 됩니다. 복음이면 다구나. 복음이면 해결이 되는구나.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지역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시대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나라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기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작은 예배 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전 대학 현장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팀 리더러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팀 리더들이 힘을 얻어서 팀원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달하세요. 오늘 예배 온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서 물론 직접 만나는 거 말고 텍스트라든지 여러가지 SNL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끊이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게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을 우습게 이기면 안 됩니다. 전쟁은 실전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뺏겨버려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버려요. 내게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정신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정신을 딱 정신문제에 딱 걸려 정신을 빼앗겨버리면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는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지금 문화와 중독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문화에 중독시켜서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거기에 다 빼앗기게 하고 영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누리세요. 그 누리는 방법은 고백입니다. 이 누림과 고백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할 기회를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게 누림과 고백이 되어지면 전달할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되고 있으면 전달할 사람을 여러분 손에 붙여주시든지 여러분이 거기 가 있든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중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정 가는데 평안하게 갈 수 있지는 않아요. 여러 힘든 일이 있죠. 또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발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실패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론을 딱 기억하고 현장에서 한조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자예요. 소통하세요. 하나님께 소통받은 자다 라는 것을 소통하세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소통하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교회의 렘넌트야 그것을 꼭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대학현장을 살릴 렘넌트야 그걸 소통하세요. 그게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거하고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이 어딥니까? 알바를 합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현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웃이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소통을 하세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데가 없어요. 누구도 복음을 안 말해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곁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줄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것이라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와 현장에 소통하는 사람으로 써주신 거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은 깨달아 지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무리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는 쓰임 받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학생들이 팀 리더들이 계속 팀원들에게 계속 소통을 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마음의 상처받지도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일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어쩌든지 예수가 그리스로 하는 것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살 길과 살리는 방법이 그거 하나뿐 없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실제로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팀 리더들이 팀원들에게 집중적인 포럼을 해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 모임은 6시 반에 하겠습니다. 교사들 모여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일단 교사들 포럼 하시고 3시 반에 훈련하는 거 참석 하시고요. 또 6시 반에는 교사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시 반에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그 안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팀 리더들이 팀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부분 고민 하되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우리 교사들 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팀 리더의 자세 이고 위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택함을 받은 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전 대학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 회장과 부회장 총무 회계를 축복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학년 팀 리더를 축복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축복 하여 주옵소서 모든 팀원들을 축복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하시미 그리스를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